전기로 움직이게 하다, 전기를 통하게 하다, 열광시키다 We'd somebody out, 불편하게 하다, 이상한 기분이 들게 만들다 We'd it out, 정신이 나간 듯한, 오한이 벙벙한, 불편한, 당황한 전동식 도어 핸들이야 그들은 내게 이상한 기분이 들게 했어요 They really weirded me out. They really weirded me out. 난 에너지 넘치고 흥분돼 I'm electric fly baby! I'm electric fly baby! 당신은 당황한 거예요 You're weirded out. You're weirded out. Listen to me. 뾱ared cos who's driving when going by That's an emergency. Don't need to drive to your cable. You have any other power so that she can drive back to her house You have us home too and I'm running back with stress You try your expect yourself to leave a light Unlife begin to send to me 에블린은 울타리에 전기가 통하게 했어. 다들 불편해. 알았어. 그는 물에 전기를 흘리고 있어. 그는 물에 전기를 흘리고 있어. 그는 물에 전기를 흘리고 있어. 좀 이상하게 느껴져. 그는 물에 전기를 흘리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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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그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 같아.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망은 전기화 될 겁니다. 당신은 정말로 불편하게 느끼고 있겠군요. 그리고 기억해. 틀린 건 바는 전기가 통해. 저는 이상하게 굴어서 미안해. 내가 네 팔에 전기를 통과시킬 거야. 네 손을 펼 수 없게 될 거야. 이 초대는 당신을 이상하게 느끼게 했었죠. 요점은 세미가 전기를 통하는 물체를 피하는 걸 배울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어. 요점은 세미가 전기화 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어. 요점은 세미가 전기화 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어. 봐봐 줘. 나는 니가 모든 알코올 관련 일로 이상하게 느끼고 있는 거 알아. 요점은 세미가 전기화 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어. 너 감전되는 거 아니야? 그거 널 성가시게 하니? 널 성가시게 하니? Does he weird you out? 찌릿찌릿했어. It was electrifying. 그녀는 의아한 표정이에요. 그녀는 생생한 이야기로 청중들을 열광시켰습니다. 불이 갑자기 꺼지자 그들은 당황했어요. 그래서 그는 전기 울타리를 설치한 겁니다. 그는 전기화 될 수 있는지 확인하셨어. 그는 전기화가 전기화 될 수 있는지 확인하셨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